야, 방송솔대 옆에 재활라 했잖아. 아홉 번째 색은 살구색이다. 써 퍼준다. 색이 안 나온다. 한 번 더 섞어준다. 니도 오랜만에 한 번 당겨라. 올라갈 때 표정은 왜 그런데? 물을 좀 급하게 많이 마시고 당기는 거다. 흔한 일이다. 당겨라. 그래. 한 번 더 당겨라. 노래 꺼 봐. 최근 들어 다리 찢기 변화 과정 영상을 보시고 주변에서 따라하신다는 분들이 많다. 김벌레가 했던 잘못된 방법을 따라하면 부상당할 가능성도 높고 효율도 떨어진다. 처음에는 이렇게 본인이 찢을 수 있는 최대치까지 억지로 찢진 않았는데 나중에 되서는 의욕 과다로 거의 최대치까지 찢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밀어넣으면서 계속 더 벌린다. 찢을 수 있는 80% 정도까지만 해서 과하지 않은 감도로 훈련했으면 한다. 저처럼 따라하시면 오히려 유연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영구적인 손상이 올 수도 있다고 한다. 무조건 찢을 수 있는 한계치까지 매일매일 하면 당연히 유연해지겠지라는 잘못된 기념을 가지고 있었다. 원래 벽에 대고 하는 물고나무는 쉬운 건지 3-4일 정도만이 됐다. 벽에 대고 경험치를 쌌다가 발로 조금씩 통통 쳐가면서 벽 없이 버텨봐야겠다. 물고나무 최종 목표는 인바디 재 잴 때 선을 땅에 대고 발로 손잡이를 잡아서 당길 정도까지 재보고싶다. 유산소 하러 간다 으아아야 으야 으야 으 으 으 으 으 으 야야야야야 야 이 토론을 멈추지마 무슨 새끼가 돈으로 한 거 같다 야 진짜 고양이 저렇게 으르렁거리네 저기 밑에 고양이 있는데 고양이가 으르렁거리네 서울말 그만서라 줄무늬가 다른건 다른 고양인가 모기 모기가 너무 많다 내려와라 좋게 말할때 내려와라 beeps Map bum 대 ego 멈춘